참 잘했어요 뭐를 잘했나요 한번 보자 이번에는 쑥쑥 싹싹 뽀드득 뽀드득 이쪽 저쪽 깨끗이 씻고 이도 닦아요 참 잘했어요 깨끗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번에는 뭐 할까요 오물오물 얌얌 꿀꿀 고기도 채소도 모두모두 맛있게 꼭꼭 씹어먹어요 참 잘했어요 키도 쑥쑥 크고 몸도 튼튼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뭐 할까요 와 호호호 푸푸하러 갔네 똥꼬가 간직간직 똥이 나오나봐요 응가응가 푸푸가 나오고 있어요 혼자서도 푸푸하러 갈 수 있죠 가서 한 다음에 손도 깨끗이 씻고요 참 잘했어요 정말 건강하고 우리 예쁜 아기들이네요 이번에는 뭘까요 친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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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것 나누어 먹는데요 쉐어링 와 참 잘했어요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도 쓱쓱쓱쓱 닦고 얼굴도 잘 닦고 먹는 것도 냠냠냠냠냠 꼭꼭 씹어먹고 또 응가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친구들 다 될 거죠 안녕 안녕 heką horrifically 라라라라 그러믄 y